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은 금속탐지기 하러 왔는데 올리가 처음으로 동전을 먼저 차렸습니다 10원이네 10원 딱 여기 찾았어 잘했어 우리 잘했어 첫 동전이야 하이파이 하자 아빈이 첫 동전을 찾았습니다 들어가볼래 들어가 봐 어디있어 어디있어 짜잔 몇원이야 몇원이야 줘봐 우와 10원이다 10원 잘했어 축하해 자 제꺼 제 첫 동전을 차렸습니다 동전이야? 난 못찾겠어 술이 너무 커서 네 80맥스로 80 80맥스로 60몇으로 나오는데 10원이네 우리 우리 다 여기 또있어 여기 또있지? 응 자 다시 들어갑니다 오 어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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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있다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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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또 찾았대 몰라왔어 아유 모르겠는데 응? 보고좀봐 아빠 씻어줘봐 올리가 10원 찾았어 나이스 잘했어 올리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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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일리가? 차일리가 혹시? 뭐야? 차일리가 혹시? 여기있어 차일리? 아닌가요? 정전! 나이스 차일리 뒤에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차일리 차일리가 10원 찾았어 잘했어 차일리 드디어 떨어졌어 잘했어 차일리 자 박세인씨가 신호 나오는데 해켜줘봐 차일리 딱 여기 있네 힘이 없어 너무 딱딱해 어우 딱딱하네 돌인데? 오케이 또 찾았어? 나이스 일단 이거 찾아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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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비 비 비 정말 난 이긴 은Е 자 여기 자 진짜 이거 봐봐 Oh my god 진짜 해봐 최 봐봐 그거봐 이거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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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찾았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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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에서 오는 금 아니야? 오 그니까 네이처야 야 금이야 말도 안 돼 와 대박 올리야 엄마가 지금 금 찾았는데 너 뭐하고 있어? 동전 3개 찾았어? 10원 나이스 그것도 연속 10원 아빈이 꽃게 찾고 있는데 왕국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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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까? 왕국게 잡을까? 어헝 자 두번째 신호 나오는데 뭐였어? 뭐였지? 단피 단피야 아닌가 왕국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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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형 너는 계속 꽃게를 먹는다고 해서 도망갔잖아 왕국게 단피를 차렸어 애교 꽃게 왕국게 왕국게 To 코 동전 어? 올리고 나왔어 올리 10원 아빈아 너 이거 팔래? 아니요 내가 판다 아빈 너 이거 팔래? 동전 10원 나 10원 몇개 찾는거야? 동전 동전! 동전인데 돌에 깔렸어 응 돌에 깔린 동전 어? 돌에 깔린 어? 찾았다 동전 10원 이제 동전 몇개 찾지? 어? 동전 10원 자 우리 마마가 동전 10원 오 오 오 오 나왔어 와 와 찰리 뭐야 뭣이야 뭣? 뭐야 뭐야 이거 10원 축하해 찰리 색깔이 되게 멋있어 찰리가 10원 차렸어 자리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오 오 오 우리 많이만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왜 다 나왔어 쭉 나왔어 드디어 잠시만 잠시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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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아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빈 동전 잘했어 축하해 동 동 동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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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 여기서 한 동전을 한 30개 잘했어 장난 아니고 오 아니 10원이지 100원인데 10원이야 500원 찾은 사람 찾은 사람이 있잖아 여기 급차한 사람이 일생이지 그럼 엄마 이미 이기였어 엄마 이기 오 올리고 나왔어 나왔어 올리 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아 좋아 아 여기 81 81 간다 는 11 잠시만 81 1 작은 1 작은 1 2 2 2 1 아 올리가 1 2 2 2 2 2 이 두 동전이 붙였어 봐봐 20원 이겠네? 햄버거 같애 동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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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너 이거 봐래? 봐봐 이건 또 아비 너 이거 바로 위에 있어 칼 위에 있대 해봐 해봐 진짜야 진짜야 해봐 형 뭐야 그건 동전 아닌데? 그게 뭔저나? 그거 뭔저나? 소라! 동전 아니잖아 아 동전이야 동전 동전 맞아 그게 구리 겹 10원의 구리 겹 10원의 구리 겹 와 제가 애들이 바쁜데 제가 동전을 짜줬습니다 올리의 자리에서 아니 내 자리에서 할거야? 어 빨리와 알았어 빨리와 그럼 빨리와 어 이거 뭐야 10원이요 10원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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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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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바로 찾았어 500원? 500원 아니지 뭐야? 10원인데? 10원이냐? 잘했어 10원 너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빠 너무 잘했어 아빠 나 찾은 돈 다 10원이야 맞아 자 또 동전 나왔대 여기 여기 들어가봐 아 저기 큰 돌이들 아 동전 봤을 안더라구요 아 오 어디? particuliani 그러고 주기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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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Australia 올리 올리만 안보이지 난 동전 보여 봐봐 아~~ 여기 10포인트 써보고 동전 이쪽에 있는거 찾아봐봐 왜? 카메라가 주주의 눈이 보인다 괜찮아 아멘 오니야 도리자 카메라 좀 보여줘 오우 씻고 와봐 신발 신발 귀여운 놀이 잘했어 여기 71신호가 나오는데 여기 돌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함 오우 오우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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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두울 올리가 물에 동잔도 찾았어 또 뭐야 아 추 대박 그리고 10원 2007년 나이스 올리 나 동전 찾았어 나 동전 찾았어 봐봐 봐봐 짠 여기 점 올라와는데 여기 가렌 A T맥스로 51, 52로 나오는데 100원이 나왔습니다 애들아 나 100원 100원 호크파루 옆에 70 71 나오는데 아빈 여기다 해봐 여기다 신호 나와 나오지 찾아볼까 켜야지 켜 여기다 여기있어 조조해 봐 거기 돌 밑에 있대 오우 오우 내꺼 근데 아빠가 봐봐 아빠가 지금 눈으로만 봤는데 이거 봐봐 크로노벨이야 크로노벨 우와 줘봐 크로노벨 아빠 크로노벨 크로노벨 또 찾았어 크로노벨 진짜 멋있어 오우 알리야 너 오늘 동전 몇개 찾았어? 몰라 아빠 또 찾았어 짜잔 또 10원 아빠 이거 돌 돌 해줄까? 동전 동전이야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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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차라리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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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차라리 아빈 아빈도 동전 하나 찾았어 쭈쭈 들어가 봐 난 동전 여기 여기 빼봐 아니 흙 좀 빼봐 오우 나이스 오우 두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찰리 동전 울리는 차라리는 5초마다 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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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동전 동전 감사합니다 오늘 카드카드 찰리다 사라진 잘 봐봐 동전 사라진 사라진 찬리 왜왜? 찬리 찬리야 옷을 닦지 말고 왜? 바지 닦아 닦아보자 정돈 같은데? 뭔지 모르겠어 신기하다 보관시켜 겸둥이 찬리 찬리 왜? 찬리 동전 알았어 하나씩 더 찾고 가자 올리가 바로 찾았어 찬리 수고 많았어 오케이 우리가 끝났어 잘했어 자 오늘 우리 동전 청구마를 많이 찾았어 내꺼 자 봅시다 제껄로 먼저 시작할게요 저랑 알린이랑 엄마는 10원짜리 21개 찾았고 여기 10원짜리 막 깨진 10원짜리 몇개 찾았고 여기 그 구리 겹 하나 찾았고 100원짜리 하나 탄피 탄피 부분 하나 그리고 그리고 금 하나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크루토베 하나 찾았어요 올리도 금으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좀 같은거 찾았고 10원짜리 12개 찾았습니다 찬리는 오늘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10원짜리 24개 24개 240원을 잡았어 자 오늘 재밌었어? 야 찬리 동전 진짜 맛있었어 내꺼 내꺼야 난 거의 주먹 한개만 아빠가 여기 동전 많다고 했잖아 난 주먹 두개 오늘 내일도 나갈까? 자 다음에 다음에 어디 갈까? 또 올거야?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아니 Peace E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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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ES